기상캐스터 이세라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이세라입니다 여기 이 귀여운 친구는요 짜잔! 기상청의 마스코트 기상이에요 안녕하세요 기상이라고 해요 또 만나서 반가워요? 네! 벌써 세 번째 궁금증을 해결할 시간이 왔네요 우리 기상이 오래 기다렸니? 네! 특히 이번 주제는 다른 질문들보다 너무너무 궁금해서 기다리기 힘들었어요 그럼 기상아 굳세어라 지구야 기후변화 나가볼게 세 번째 궁금증을 말해줄래? 가뭄도 기후변화 때문, 호우도 기후변화 때문, 폭염도, 한파도 기후변화 때문이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음... 아주 좋은 질문이야 언뜻 생각해보면 한파와 폭염, 호우나 가뭄은 서로 정반대의 개념이잖아 그런데 이 정반대의 개념들이 모두 기후변화 때문이라니 조금 신기하지? 네! 맞아요! 폭염은 기온이 높은 거고 한파는 기온이 낮은 건데 어떻게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가 추워지면서 더워지면서... 막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구는 유기적이어서 조그마한 변화에도 너무너무 다양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야 음... 기온이 상승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영향을 다 설명하면 이번 영상이 1시간은 넘을 것 같거든?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한파와 폭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해볼까? 네! 좋아요! 기상아!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해서 증가했는데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올랐을 것 같아? 음... 아무래도 탄소 배출이 많은 도시지역이 아닐까요? 땡! 가장 온도가 많이 증가한 지역은 북극이야 인구가 많은 중위도 지역보다 두세 배 많이 증가했어 두세 배 나요? 왜 북극만 그렇게 빨리, 빨리 온도가 오르는 거예요? 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큰 이유는 얼음 자체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야 태양에너지는 눈과 얼음에서는 90% 이상 반사되지만 그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최대 90%까지 흡수하거든? 흡수된 태양에너지는 수온을 올리고 수온이 오르면 다시 얼음이 녹아내리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해서 더 빨리 온도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북극해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걸 양의 되먹임 현상이라고 한단다 마치 롤러코스터가 가속을 받아서 점점 빨라지듯이 북극도 양의 되먹임 현상으로 점점 더 빨리 기온이 올라가는 거네요? 그런데 북극이 따뜻해지는 거랑 우리나라 겨울 한파랑 무슨 상관이에요? 오히려 온난화로 지구 온도가 상승하니까 우리나라 겨울 한파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건 북극의 온도가 빠르게 오르면서 블록킹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야 블록킹 현상이라고 혹시 우리 기상이 알고 있니? 블록킹?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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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축구에서 수비수가 하는 블록킹이랑 비슷한 건가요? 그래 너도 애 많이 쓴다 별걸 다 하네 블록킹의 사전적 의미로는 좀 비슷해 블록킹 현상은 제트기류와 연관이 있는데 제트기류는 그러면 뭔지 알아? 제트기류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는 중위도 지역의 상층에 부는 좁고 빠른 공기의 흐름이죠 강한 바람이어서 비행기의 비행 효율을 위해서 종종 이용한다고 들었어요 오 정확히 알고 있는데? 똑똑해 우리 기상이 괜히 이름만 기상인 게 아니었구나 이 블록킹 현상과 제트기류가 깊은 연관이 있거든 지도를 한번 같이 봐볼까? 북방구 중위도에 제트기류가 보이지 사실 지구에서 바람이 부는 가장 큰 원인은 저위도에 남는 태양에너지를 고위도에 나눠주기 때문인데 태풍도 그렇고 심지어 해류도 그래 그런데 북극의 기온이 더 많이 상승하면 이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남북으로 크게 흐르거든? 그러면 대기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블록킹 현상이 발생하게 돼 이 블록킹 현상 때문에 북극에서 불어오는 아주 찬 공기의 흐름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겨울철 오래 지속되는 한파의 원인이 되는 거지 제트기류가 강할 때는 북극의 찬 공기를 북극에 가둬두는 역할을 하거든 그런데 약해지면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까지 흘러 흘러 오게 되는 거지 오 마치 제트기류가 찬 공기를 막는 방벽 같은 역할을 했던 거네요 오 우리 기상이 아주 똑똑해 비유도 잘하는구나 한파뿐만이 아니라 폭우도 이 블록킹 현상으로 설명되기도 해 작년이지 2020년 여름에 장마 장마 기억나? 네 그때 물폭탄 장마로 너무너무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저희 할머니네도 그랬어요 너 할머니도 계셨구나 기상아 응 응 맞아 그 폭우도 바로 블록킹 현상 때문이었어 기후변화로 잦아진 블록킹 현상 때문에 원래라면 이동했어야 하는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머물게 된 거지 그 탓에 오랜 장마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단다 저는 지금까지 북극이 따뜻해지고 얼음이 녹는다는 게 그냥 좀 더워지나 보다 이랬었는데 북극곰한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었네요 그럼 이 블록킹 현상 뿐만이 아니야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전지구 평균 기온은 단 1도 1도 정도 상승했지만 그걸로 인한 자연재해 건수와 피해액은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어 1도라는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그로 인한 기후변동성이 점점 커져서 이상기후가 많아지고 있는 거지 2021년 3월에 여의도에는 올해 관측 이래 가장 빨리 벚꽃이 피었거든 근데 4월 초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났던 거 기억나? 늦은 한파 때문에 사과꽃이랑 백꽃의 냉해를 입어서 농가에 큰 피해가 있었지 오 맞아요 그때는 단순히 날씨가 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 피해도 기후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단순히 1도, 1도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기후변화를 막아야겠네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에 같이 출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저는 월급 받으려고 여기 출연하고 있는 건데요 쉿, 쉿 기상아 너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 거 아니니? 자 그럼 솔직한 기상이가 다음 굿세라 지구야 기후변화 막아볼게! 시리즈의 다음 궁금증을 아주 아주 솔직하게 좀 소개 좀 해줄래? 다음 궁금증은요 전세계 기후학자들이 인류 생존의 한계온도가 2도라고 하는데 이걸 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에어 2도는 큰 온도도 아닌데 왜 하필 2도인지 이것도 정말 정말 궁금해요 궁금하면 다음 영상을 꼭 봐야겠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래 설명란에 있는 기후정보 포털과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정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기상청 마스코트 기상이와 이세라 기상캐스터였습니다 안녕 안녕